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팡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버리 힐즈에 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한 일주일 정도 빌려서 머물고 있는데 일단 집 구경을 먼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키친이고요. 키친 대리석이 너무 고급스럽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이고요. 밑에 지하 2층에는 방이 한 3개인가 4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 3층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연결돼서 수영장도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PC집이 있고 단골에 여기는 작업하기 정말 좋은 데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A를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베버리 힐 뷰가 이렇게 있어요.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와봤던 곳 중에 경치가 제일 좋은 것 같지? 딱 나가볼까? 원래 들어가기 전에 딱 나가자. 간다? 얍! 그 진짜 좋다. 집이 참 많았는데 이 집 선택한 이유가 뷰가 너무 좋아서 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집 저 집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이 호텔 저 호텔 여기 에어비앤비 저기 에어비앤비 많이 다녀봤는데 결국에는 정말 끝까지 안 질리는 거는 뷰인 것 같아요 고층도 좋고 5층이 낮으면 그거 나름대로 편한 것도 있고 가구가 좋으면 그것도 되게 매력이 있고 한데 위치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뷰가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도 집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 거의 2년 반 가까이 살면서도 정말 한순간도 질리지 않았던 게 뷰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갑시다 참고로 여기 집 주인 분은 배우 출신이시고요 참고로 촬영하는 거 허락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하지 않으시고 이제 홀리우드 쪽에서 영화 촬영 이제 그쪽 인더스트리에서 정사를 하신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저기 아래쪽에 페이팔 공통 창업자 그분 집이 바로 앞에 있다는데 뭐 할리우드 스케일이 이런가 봐 자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원하시는 드림카 혹은 살고 싶은 드림홈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작년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여행의 목적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게 보통은 인기 있는 여행 국가를 검색을 하고 그 국가 내에서 유명한 관광소를 검색을 해서 그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남겨오고 나 어디 나라 어디 도시 갔다 왔다라며 자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는 가장 큰 넘버원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미래에 살고 싶은 국가와 집을 먼저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소나 휴양지를 찾아갈 때 저는 반대로 부자들이 어디 나라에 어디 도시를 살고 있지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곳이 관광 명소로 유명하지 않아도 일단 부자들이 거기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곳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알아보고 그 동네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알아봅니다 요즘에 에어비앤비 참 잘 돼 있죠 정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에 정말 집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서양 쪽의 트렌드가 뭐냐면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집이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쪽이나 혹은 에어비앤비 매니지먼트 쪽에 그 집을 맡겨서 본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집이 몇 개월 비어있는 동안 그 매니지먼트 팀이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내게 하고 수박 비용을 받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주인 분들도 어차피 본인이 사지 않을 때 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저와 같은 관광객 분들도 정말 비싼 돈 주고 호텔에 가서 좁은 방을 빌릴 바에 이곳에 오면은 집 하나를 통째로 빌릴 수 있어서 6명 이상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부동산이나 에어비앤비 에이전시 같은 분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3자가 전부 다 행복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예전 같았으면은 다른 나라를 갈 때마다 굳이 알아볼 수 있는 숙박업소가 호텔 그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어디 나라를 가든 정말 큰 맨션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살고 싶었던 꾸미 집이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하나는 고층 펜트하우스 혹은 고급 메가 맨션 이 정도로 나뉘어졌었어요 호텔이나 고급 콘도에 있는 펜트하우스만의 장단점이 있을 테고 혹은 맨션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제 미래에 어디에 살지 결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제가 작년 겨울쯤에 아예 호텔 레지던스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고 싶었던 집이죠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5성급 호텔 레지던스에 들어와서 그래도 좀 고급 럭셔리 호텔 콘도에 사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살고 싶었던 곳은 이제 맨션이죠 그런데 평소에 솔직히 맨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맨션을 경험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저희가 놀러온 곳이 지금 LA 베버리 힐즈입니다 이번에는 베버리 힐즈 맨션에 왔지만 다음에는 마이애이나 두바이 이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맨션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 건데 이 집주인이 베버리 힐에서만 거의 30년 40년을 가까이 살은 분이라고 합니다 전직 영화배우 출신이고 저기 앞에는 페이팔 공동창업자가 집을 짓고 있고 여기 앞에는 유명한 또 다른 영화배우가 살고 있다고 하고 이런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튼 저는 맨션에서 사는 맨션 주인은 아니지만 겨우 겨우 이런 베버리 힐 맨션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느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제가 호텔 레지던스에 거의 1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호텔에 살면서 느낀 장점 중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넘버원 장점은 압도적으로 보완성입니다 호텔 로비 앞에 이제 컨시어즈가 있고 호텔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에는 무조건 컨시어즈를 걸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콘도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겠지만 입주민 전용이 키가 없으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는데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정말 최고의 장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서비스입니다 되게 자잘한 일들인데 그 자잘한 모든 일들을 호텔 측에서 혹은 건물 측에서 전부 다 해줌으로써 상당히 시간을 은근히 아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 먹습니다 음식을 배달해 먹으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1층까지 내려가서 음식을 픽업하고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이 컨시어즈에서 모든 택배나 음식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직접 컨시어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문 앞까지 와서 똑똑 로크를 하고 갖다줍니다 그래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이사를 온 뒤로부터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관리할 점이 거의 없다는 점 그냥 내 집 안에서 내가 청소만 잘하면 되지 건물 자체의 바깥에 유리창을 닦는다던가 눈이 올 경우에 내 집 앞에 눈이 쌓여서 그거를 내가 삽질을 해서 눈을 퍼내고 눈을 녹이고 할 의무가 없다는 점 특히나 저는 캐나다에서 살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의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주택 앞에 있는 도로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삽을 들고 나가서 눈을 퍼내든가 눈을 녹이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방치했다면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벌금을 물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많이 오는 이 도시의 특정상 얘는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그런 사소한 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뭐 세 번째는 헬스장이 24시간 오픈되어 있다는 점 제가 다른 일반 콘도에서 살 때는 헬스장이 한 밤 10시 11시 정도에 닫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호텔에 살고 있다 보니까 호텔은 당연히 모든 고객들을 위해서 헬스장이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레지전스들도 호텔과 같은 짐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저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건데 그냥 나 이곳에 살고 있어 라고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의 집이다 보니까 뭐 쇼핑을 하다가 배달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집 주소를 말해줘야 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무슨 동 삽니다 무슨 동 삽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 뭐 시그네일 삽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기분이 좋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원래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소한 거에도 소소한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저는 그래요 자 그런데 호텔에 살 때의 압도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호텔이 어디 있을까요? 그 도시 외곽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도심 중간에 있을까요? 호텔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즉 도심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참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는 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너무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시끄러워요 저희 집이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50층 이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음 처리로 자료했어서 이상한 잡음 같은 건 들리지 않는데 정말 매일매일 경찰차랑 구급차가 삐용삐용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난잡합니다 그래서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끌고 나가요 너무 차가 많아요 너무 차가 많아요 호텔 앞에서 나와서 바로 앞까지 가는데 거리 이상으로만 보면 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나가면 정말 15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리무진들과 관광객들과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사람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차들이 항상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맨션 일단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보리 힐에 있는 맨션이고요 이 집주인분은 이 집을 몇십 년 전에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적당한 편이에요 평수로 따지자면 약 150평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이 영상에서는 아마 층 하나만 보여줬을 거예요 4층으로 되어 있나? 애매하게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4층이에요 4층이 거실이고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방이 두 개인가 세 개 더 있고 화장실 크기 하나 더 있고 그 또 밑에 방이 두 개인가 하나가 또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엄청 넓어요 그 4길층을 다 합쳐서 1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큰데 이렇게 큰 집을 저와 제 여자친구 둘이서 왔죠 그러다 보니 정말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자 일단 장점 먼저 말하겠습니다 장점은 그래도 맨션은 맨션이다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넓고 멋진 맨션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던 그런 집일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고 너무 넓다 보니까 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데스크에 앉아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 호텔도 나름 통유리에 뷰도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몇 시간에 일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거실 앞에 나오거나 이제 호텔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집중력을 충전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하고 다시 한두 시간 뒤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뷰가 너무 좋고 미친 듯이 넓게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계속 수시간 수십 시간에 앉아서 일을 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개만 까딱 돌리면 눈앞에 푸른 하늘과 푸른 나무와 자연들이 앞에 보이니까 그거 자체로 계속 끊임없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12시간 13시간 그렇게 쭉 일을 하는데 집중력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맨션이 위치한 곳들은 보통 이렇게 자연들이 많은 곳일 가능성이 클 거란 말이죠 호텔이나 정말 고급 콘도들의 경우는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게 다른 건물들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맨션들이 위치한 곳은 아무래도 규모적으로 도심 지역에 이런 맨션들을 만드는 게 힘들다 보니까 외곽적으로 조금 나와서 앞에 자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 그 혜택을 맨션에 살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단점인지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집이 넓을수록 집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활동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의 심리가 이 집 안에서 전부 다 충족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미래에 메가 맨션으로 이사를 가본다고 해봅시다 그 맨션을 전부 다 청소하려면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정 도우미 청소원들을 고용을 해야겠죠 애초에 그 정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면 돈은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항상 몇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집만 떡 안에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그 근처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정원사를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고용을 해야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누구인지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여러분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무섭다 제가 이 맨션에 처음 와서 여자친구랑 자는데 밤이 되니까 경치는 너무 좋은데 또 동시에 무섭더라고요 이게 한 층으로만 150평인 게 아니라 거의 50평 40평으로 4층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나 아래에서 누가 들어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넓은데 두 명만 있다 보니까 휑하고 너무 고용한데 그 고요함과 적적함이 어떻게 보면 공포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웃기죠 몇 년 동안 꿈꿔왔던 그런 집에 드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느끼는 거는 와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야 여기 무섭다 이런 감정이니 아무튼 첫날 밤 여자친구랑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자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윙가 아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 나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아무리 맨션을 잘 지어놓고 철문으로 앞을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마음먹고 들어오고자 하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넓은 집에 한 새벽에 삐그덕 소리가 한 번 들렸다는 이유로 저희 둘 다 잠을 한 두세 시간 동안 못 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소리 하나에 쫄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이 그 도로 자체는 안전하지만 정말 마음먹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심지어 킴카다시안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근처에 살고 있나 베브리힐 쪽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킴카다시안의 집도 강도들한테 털린 적이 있다고 하죠 결국은 보안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밖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끄러워서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호텔, 콘도 이런 곳에 산다면 보안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절대 아무도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저택, 맨션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한 말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같은 양의 예산이 있어요 자 20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200억을 가지고 호텔이나 고급 콘도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살 때와 200억짜리 맨션을 산다고 했을 때 크기로만 보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맨션 즉 집을 살 때의 그 규모와 크기가 펜트하우스를 살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여러분들이 펜트하우스 100평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하우스로는 한 200평, 300평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시세나 매물은 전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나 콘도의 크기보다 집을 살 때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물론 나라마다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집은 집이다 집은 집이기에 정말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강도나 도둑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즉 보안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저택에 살 때는 24시간 보안팀이 보초를 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래퍼 드레이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보안팀이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 어찌됐든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저의 얕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이든 콘도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래에 정말 멋진 집에서 살고 계실 텐데 그 멋진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